이런 기사는 앞으로 스포츠 역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사입니다. 김종욱 선수 첫째는 지금까지 패스터벌 선수입니다. 2013년 아시안 드림컵 기반전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김종욱 선수는 선발라이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김종욱 선수를 많이 잡아주는군요. 오늘 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. 김종욱 선수가 죽으면 골 넣게 힘들죠. 그렇습니다. 너무 대단한데요. 김종욱 선수 김종욱 선수 김종욱 선수가 reconciliation 겉댈까지 괜찮아요? 겉댈까지 괜찮아요? 왔다 왔어 왔어 왔다 왔어 왔어 왔다 왔어 왔어 누구야 누구야? 중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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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퍼지 좋았어 중단 어! 아! 아! 나 지금 어떻게 못 끝이 와! 아! 진짜 떨리네! 와! 진짜 떨리네! 진짜 떨리네! 와! 와! 종룡이 얼마나 떨리네! 아! 아! 뭐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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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이다 정국이. 정국이다 정국이. 정국이 에브라, 에브라, 어 에브라 슛. 줄대가 없었어요. 종국아. 그렇지 야 우아. 그렇지 야. 종국아. 아 진짜 잘하는 거 맞아요 좋아하는 거지. 축구 좋아하는 거 맞죠? 저는 저런 금뚫어 다닌 사람 같아요. 야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. 아 이거 정말. 25분에 너나 간다. 너야 박수야. 형 여기 계세요. 6분 6분. 뭐야 뭐야. 형이 뭐해. 형이 뭐해. 박수야 뒤에 가서 뒤에 가서. 박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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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야 진짜 준비했어. 박수야 Sherlock. 여k 저희도 지금 도망쳤어. 아 송이형 도처에요. 도넛아. 도넛아. 도넛아.